너 머리 안 보였다 잠깐만 이리로 올래? 그래 안녕 요즘 느낌으로 해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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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제를 줄래? 주제 넘게 How are you? I'm fine And you? And you? 저녁? 형 저녁 먹었어? 저녁 저기 도시락 있는 거 먹었어요 여인씨 저녁 먹었어? 과자 드셨어요 과자 먹었어요 저랑 커플 이거 진짜 찾기 쉽지 않은데? 나가시지 마시고요 들어보십시오 화질이 이상해요 화질이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한데? 혹시 느린 데이터로 하시나요? 그래 보이시는데요 느린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조금 속도가 느린 거 같애 난 이거 헤어져서 저도 가 유튜브도 계속 끊겼어 그럼 와이프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고 감성 있고 좋네 감성 있고 좋네 감성 있고 좋네 감성 있고 좋네 화질이 있게 해줘요 어 근데 껐다 키면 5분 날아갈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얼마 안 걸려 와이파이 괜찮아 근데 여기 방에 2명 예약도 있으면은 3개가 안될걸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거 코드가 있어 그거 입력하면 그냥 바뀌어 여기 있어 보래서 몰랐구나 이름 입력하고 방번호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거 다 했을걸? 네 아 후딱거딱 해야 되나 사진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우리 약간 촬영처럼 나와 좋아 유진아 너 귀여웠대 겨우와이 데이스네 겨우와이 일로와 나쁘지 않은데? 그냥 하죠 하... 다같이 하트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트 일로와야 돼 응 룸메이세요? 저랑 유진이랑... 자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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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좋아 예스 오 예스 보기 힘들... 이제 좀 그래도 편하... 편한... 편안할걸요? 네 유진 씨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저요? 웅터리 컨셉 좋다 너 머리숱이 너 얼굴보다 큰 거 같아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해? 머리에 엉덩이 단 거 같아 예스 웰컴 투 필리핀 예스 소리 안 나온다고? 아 진짜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로요? 어? 테레 양념가 있어?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힙합 잼민이는 누구네요 내 마음을 녹였기 때문에 당신은 전자레인지입니까? 오븐인데요 에어프라이너요? 방금 진짜 잼민 같았다 한유진 아니... 무슨 말투죠? 나 소리 잘 들린대요 유진이 볼고기 보고 싶어 어? 아유 잘한다 아니 나 머리 헬로우 오케이 테레는 오늘 기타 치는 오빠 느낌 어딜 봐서요? 어딜 봐서 지금 약간 자다운 느낌 그렇지 약간 예스 자 규빈이의 룸맨은? 저는... 아 아까 안들리셨겠구나 저는 하오 형인데 아까 룸서비스 시켰는데 룸 차지가 안된대요 그래서 카드랑 현금을 써야하는데 제가 지갑을 두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오 형이 딱 들어오길래 하오 형 카드 있어요? 하오 형 카드로 제 밥을 결제했습니다 유진아 머리가 충치같아 하오 형 유진아 하오 형 유진아 머리가 점점 더 솟는다 손민수 하세요 지금 아 머리 손민수요? 저도 지금 할 수 있긴 한데 덩키한 스타일이라고 하... 너네 진짜 귀엽다 너네 진짜 귀엽다 정말 미술 그룹 미술... 땡큐 유진 오빠 어 그쵸? 그... 야, 유진아 모니터를 해볼까? 잘 안 보인다 가로로 읽으라고 읽으라고? 아니, 유진이... 아, 화면 모니터래 진짜... 사툰 감자섬픽이야 지금 유진이 지금 시험 망치인데 머리랑 똑같아 연예인병 안 몰라 응 얘들아 캡처 타임 해줘 벌써요? 캡처 타임 핸썸 오빠 농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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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하는 곰인가요? 12년생이랑 친구가 가능하나요? 12년생이요? 잠시만요 지금 2020년? 23년이죠 11살이에요? 공부해라 공부하세요 나중에 커서 커서 한번 봅시다 공부해 저분이 20살이면 그럼 저는 몇 살이죠?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교빈이 코알라 닮은 듯 정이 안 닮은 듯 정이 안 닮은 듯 테레야 우리 테레 테레야 제발요 제발요 코알라 코알라 넌 뭐야 다같이 보라테 한번 해주세요 다같이 보라테 한번 해주세요 뭐 하세요 오른쪽 재민이 뭐하세요? 옆테를 보여줘요 유진아 너 뒷머리가 지금 진짜 완전 이야 좋은데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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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올라오네요 어때요? 어때요? 어 난 진짜 컨셉을 제대로 잡으셨네 이게 장두지 장두? 응 장두 유진이 실현 당했니? 상태가 왜 이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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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니 플라잉 키스 플리즈 어떻게 하는 거죠? 플라잉 키스 플라잉 키스 이거요? 이거요 아 진짜? 나 진짜 나라서 그거는 줄 장두 장두가 보여? 긴 머리 이렇게 서양인의 머리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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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인의 머리를 단두 단두라고 하죠 유진이 왜 이렇게 어른이야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 한번 보여줘야 되냐 부럽지가 않아 오 그러니 말하던지요 테리님 오늘 색이 어디갔어요 안 보이세요? 굉장히 근데 좀 윗 좀 뭔가 뭐랄까 포인트적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좋아하는 곡이 뭡니까? 안희진 씨 좋아하는 곡이가 뭐예요? 고기요? 고기가요 고기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국밥에 들어가 있는 살고기도 좋네요 약간 말투가 괜찮네 네 근데 머리에 하트가 막 이거 그거 너 이거 알아?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 What are you doing?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했었지? 화면이 하트 뜨라고 아쉽게도 유진아 유진아 응 뭐야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안돼요 도비 씨 우리가 지금 몇 시죠? 지금요? 평상시 지금 몇 시죠? 몇 시? 30분 저희가 갈 시간인데요 우리 갈 시간이에요? 아 그래? 네 저희는 다른 일정을 하러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말투가 신기하시네요 캡처 타임을 그럼 하고 갈까요? odd 어? 맘에 날아 땡큐 땡큐 소 마지 가볼까요? 되게 캡처 타임 자 캡처 타임 하고 있습니다 게 여기 있어요? 농담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농담곰? 농담곰 뭔데요? 되게 뭔가 웃는데 하찮은 표정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이런 것만 그거는 좋다 저 모크가 나오라는 소리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또 라이브를 켜겠습니다 그래요 봐봐요 안녕 안녕